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3월 23일 금요일이죠 자 한주간을 마무리하는 그런 날인데 오늘 상당히 시장이 안 좋았습니다 먼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 폭락에 따른 그 여파로 코스피 시장 마이너스 3.18% 하락 코스닥 시장 무려 마이너스 4.81% 하락했습니다 자 그래서 모양 좋게 만들어놨던 우리나라 시장 미국의 직격탄을 맞았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도 다 비슷한 상황인데요 2K도 4.5% 하락 상해종합도 3.3% 하락 각건도 1.66% 하락 각건이 좀 강하다 그랬죠 확실히 각건이 좀 강합니다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상해종합 지금 이렇게 빠져있죠 좀 크게 하겠습니다 이거 좀 작으니까 잘 안보이니까요 자 3.3%인데 각건은요 각건은 1.6% 주세도 그나마 유지되고 있다 우리나라 코스피보다 주세가 더 좋죠 자 그래서 니케이도 니케인 콩락입니다 마이너스 4.5% 저점이 깨졌어요 니케인 추가 하락 가능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어저께 미국이 거의 2.9% 하락 2.43% 하락 왜 그렇게 자국의 이익을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으나 아주 오랜 시간동안 전세계적으로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면서 서로 쉽게 말하면 FTA를 체결하면서 서로 호회주의로 왔었는데 일방적으로 철강이나 알루미늄에도 관세를 매기겠다 그리고 태양광 그 다음에 세탁기 이런 데도 세금을 매기겠다 자국 산업 보호도 좋죠 그러면 다른 나라는 산업 보호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EU에서도 미국산 제품들에 대한 관세 우리도 보복으로 매기겠다 더더군다나 어저께는 중국에 500억 달러입니다 54조 가까운 관세를 매기겠다 하니 안 그래도 리스크가 큰 주식시장에서 더더욱 리스크가 커질 것은 기업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은 뻔히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채권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이런 현물로 넘어가는 그런 이동이 또 일어날 그런 조짐이 보이니까 주식시장 폭락이 나오는 겁니다 자 더더군다나 지금 우려되는 것이 자 해외 선물 지금 하락 중이거든요 잠깐만요 이것은 아침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아침에 설명을 좀 정확하게 못했더라고요 이것이 오일이고요 자 기름이 지금 전고점 돌파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골드 금도 지금 상승 중이죠 그죠 자 오일이 얼마나 많이 빠졌었는가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빠졌었습니다 그죠 이 기간을 좀 더 길게 보면 왜 안되죠 자 한 2-3년 동안 하락을 했었어요 그러면 반등 시도 나오게 되면 그 기간도 같이 간다고 볼 때 적어도 2018년도에는 상승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름값도 이제 오를 예정이고 금이나 이런 광물에도 투자의 대체 수단으로 몰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또 금도 이렇게 등달아 오르지 않습니까 자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이 지금 보시면 다우선물도 마이너스 아까보다는 좀 낙폭 땡겼네요 아까 거의 마이너스 한 1% 가까이 빠졌었는데 마이너스 0.24% 그 다음에 아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0.47% 아래골이 다니까 다행입니다 이것이 빨리 아래골이 달고 아 그래도 조금이라도 상승 나오는 양봉으로 소줘야만이 미국 반등 시도 나올 수 있다 자 오늘 주말인데 아 보유 비중 많으신 분들은 아 많이 좀 불안한 그런 하루가 되겠죠 저도 다 경험해 봤으니까 그 부분은 아 그렇게 공감이 좀 됩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다시 한번 분석해 보자면 요 자 모양 좋게 만들어 놨었는데 미국발 핵폭탄 하나 맞았다 그래서 걸려도 좀 쓰고 121선 이거 만약에 깨고 내려가면 또 상당히 좀 힘들어질 수 있다 여기 마지노선 여기 마지노선 여기를 깨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코스닥은 낙폭이 너무 심해서 벌써 마지노선 인근까지 왔습니다 800선 라인도 이제 어 여기를 깨버리면 800선 라인도 이제 어 장담하기 힘들다 여기까지 밀릴 수 있다 충분히 그렇게 보여집니다 분봉 보시면 개파라기 위에 행보하다가 반등 시도하지도 못하고 그냥 밀려버리고 자 이것도 반등 시도 한 번은 못하고 밀려버린 이유는요 아까 보셨죠 나스닥 선물 다우 선물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어이구 오늘도 빠지겠네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죠 장마치고 난 다음에 좀 반등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횡보하다가 밑으로 더 빠져버리니까 같이 빠지는 겁니다 자 오늘 저녁에 반등 나올 수 있도록 발해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 마이너스 1300억 기관 마이너스 6400억 자 오늘 뭐 기관이 핵폭탄 날라왔습니다 외국인이 비교적 그래도 매도폭이 많지 않고 선물을 또 플러스로 돌려냈네요 그죠 그 부분이 조금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트를 보시면 프로그램 매매 마이너스였구요 1800억 가까이 마이너스였고 차트가 너무 많으니까 지금 안 열린다고 되는데 자 오늘 프로그램 매도 일변도였구요 자 코스피 금액을 보시면 그냥 기관이 오늘 한마디로 배대기 친 날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구요 기관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선물은 기관이 받아줬네요 그죠 이것은 그냥 반대 포지션으로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은 거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시면 마칠 때 또 손바뀌이 있었네요 그죠 기관외국인 그나마 선물을 뿌렸었고 또 반매수 좀 해준게 외국인이 그나마 좀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콜옵션 푸드옵션도 외국인들이 대거 매수를 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 포지션 변동이 좀 예상이 된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저께는 이렇게 양매도였는데 이제 모양이 좀 바뀌었죠 개인은 상승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포지션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손해보는 포지션입니다 죄송합니다 외국인은 어저께 양매도 포지션에서 포지션이 좀 달라졌습니다 이제 양매도를 약간 컷어드리고 상승적으로도 약간 틀고 하락적으로도 약간 트는 양매수 포지션 비슷한 모양으로 이제 좀 틀기 위한 하나의 모습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개별정보 한번 보시자면요 현대미포 초반에 반등 시도도 나오고 좀 잘 버티다가 결국은 좀 밀렸습니다 만 지수 낙폭에 비하면 그래도 양호하다 지켜야 될 선 정도는 지켜줬다 자 아침 시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60일과 120일만 지켜준다면 반등 시도 놓을 수 있다 반등 시도 놓으면 그때 빠져놓으겠다 그렇게 말씀드렸구요 자 오늘 삼성전자 4% 가까이 급락 타이닉스 타이닉스 6% LG전자 4% 일일이 열가하기도 힘들 정도로 상당히 시총상이 낙폭이 큰 그런 그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자 거기에 비하면 조선주는 초반에 많이 현대종목은 플러스권도 유지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조선주는 그래도 그나마 좀 강해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코스닥 보시면 시총상위종목 이틀 연속 하락하는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이틀만에 20% 넘게 지금 하락을 했구요 자 상당히 코스닥 지금 오늘 패닉일 것 같습니다 차바이오테기 오늘 한가 맞췄네요 여기입니다 여기 잘 안보이시죠 여기입니다 이런데 꼭대기에서 뭐 그냥 아무 생각없이 샀다면 진짜 큰 박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는 말을 잘 안했던 겁니다 이런데서 이렇게 상승이 컸잖아요 그냥 바로 이렇게 빠져버리면 60 30% 어저께 10몇% 빠졌으니까 그냥 반토막 난 겁니다 여기 꼭대기 샀으면요 거기에다 만약에 신용액 미수까지 했다면 반대매매 나옵니다 반대매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처리 잘 못하셨다면 지금 상당히 좀 손실을 많이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텐데 일단은 재빠르게 갭 손질을 하지 못했다면 내일 그러니까 오늘 미국시장 하락 한 번 더 나오게 되면 완전 패닉에 빠진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여기 우리나라 121을 깨니 재빠르게 반등시도 121을 깨니 재빠르게 반등시도 나오고 있으니까 만약에 미국시장 하락한다 해도 갭 하락해서 반등시도 한 번 나올 가능성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 번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도 한 번 더 폭락 나와도 800선은 지키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한 번 전망 해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I'm about to care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et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